참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선수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인사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레마,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은약으로 잡고 그 말씀을 삶속에 적용해서 실행한 것까지가 예배의 성공이에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냥 종교인들처럼 행사 기념으로 그렇게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는 그런 치유와 응답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행복 비전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3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제 4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3월이 아직 두 주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무리 늦어도 4월 첫 주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3월 15일 오늘을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하죠. 그 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전 사진을 다 그렇게 올라온 걸 보았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날로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참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신해서라도 열정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강구합시다. 이렇게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을 통제하는 경우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번 바이러스의 특징이 빠른 전파력입니다. 치사율은 그렇게 낮지만 전파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유럽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변종이 돼가지고 현재보다는 4배나 더 빠른 그런 변종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그렇게 지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염병에 대해서 본질적인 대비책은 국가적으로 예방 능력을 키우는 것과 함께 개개인이 우리 개개인이 평상시 삶 속에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요.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망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그런 분들이 주로 사망했어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 또 평상시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에 있었던 이런 분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 면역력을 키우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이 육신을 잘 그렇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영적 면역력 높이는 거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거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잘 자란 사람들은 영적 면역력이 강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때같이 너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때는 비결이 뭐냐? 영혼이 잘 때는 비결 바로 예수님의 행복 비전. 예수님의 행복 비전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부터 예수님의 행복 비전의 핵심인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팔복의 특징이 뭐냐? 여덟 가지 복이 다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개별적 개념이 아니라 전부 팔복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신학자나 팔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가는 사다리와 같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여덟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를 밟아야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마치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합행과 온유와 절대 쭉 나가잖아요. 이것처럼 따로따로 내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아홉 가지 열매가 저절로 쫙 절제까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요. 처음 제 신명이 가난한 자로부터 정확하게 첫 단계가 신명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예배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는 못 살아.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 없이 못 살아. 이 신명 가난한 자예요. 아이고 교회 안 나왔네. 세상 좋네. 참 편하네. 준비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량 필요도 없고 계속 이러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신명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신명 가난한 자들은요. 예배를 지금 집에 드려도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머리하고 똑같이 양복, 옷 그대로 외출복 입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자세를 해서 예배드린다라는 보고를 지난주 받았어요. 아, 정말 예배를 중시 여기는 신명이 가난한 자구나 하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어요. 그 군사님은 참 신명이 가난한 분이다. 하나님 떠난 영혼의 이 비참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거의시도 밖에 없다. 예수뿐이다라는 유일성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신명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예수, 거의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영혼은 영혼한 생명의 축복 천국 백성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신명이 가난한 상태가 된 자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뭐냐 애통하는 삶에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못받은 사람을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내가 복음 못 깨달을 때 종교전을 할 때 정말 그런 삶을 이제는 내가 복음 깨달고 나니까 그 모습 보니까 그 종교인들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애통하는 자. 신명이 가난한 자는 저절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어 있다. 육신적인 슬픔의 삶이 아니라 현장의 불신 영혼을 바라보면서 의약적 한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된 일 교회와 운동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그건 당연히 되어져야 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의 또 다른 행복 비전을 깨닫고 성경적 이 행복자 성경적 행복자의 이 전파자로 당당히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온유한자의 복입니다. 5절 봅니다. 5절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자의 복이 있다. 흔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말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온유라는 말이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얼른 점잖고 부드럽고 또 따뜻한 느낌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은요 온유의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온유라는 말은 이런 일반적인 개념과는 그 차원이 달라요.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말은 헬란 말로 프라우스랍니다. 프라우스 이 뜻은요 야생 상태에 있는 말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길들어진 상태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 엄청 힘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맘대로 막 뛰어다니고 놀잖아요. 이걸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길들어진 상태 야생마가 길들어져 사람 또 태우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변화 이 온유를 말합니다. 주인의 길을 잘 들여가지고 통제된 상태 통제를 받을 줄 아는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약하고 무능한 그런 뜻이 아니 강하고 힘이 있지만 잘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필요한 곳에 유익하게 쓰임받게 되는 삶 세상에서는 그냥 강력하게 잘 나갔는데 그냥 뭐 자기 고집도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쫙 그려 나갔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한 성경학자는 온유를 다스려진 힘이라 그랬어요. 다스려진 힘 신체적으로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자가 강한 자다. 온유한 자가 강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이런 개념이 영적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길들어진 상태에 있는 자. 쉽게 말해서 내 고집 내 야망 내 동기 내 상식 내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밖에서는 사장이고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주차장에 차 봉사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집에서는 전혀 부엌에 설거지는 그냥 하나도 하지 않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부엌에서 주방에서 수거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길들어진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오직 예수 글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401장 1절 3절 8절로 각인된 사람 뿌리 내려진 사람 체제화된 삶을 사는 사람 온유한 사람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사람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버리는 사람 오직 유일성 제창조 체제화된 사람 이런 삶 삶 속에 들어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 사실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문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를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 대속이에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 어느 정도냐 죄인으로서 온갖 수치와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런 자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어요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런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주 겸손한 척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데는 아주 순종한 척하고 밖에 나갔다 자기 밑에 사람은 욕하고 화를 내고 이거는 아주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내가 다 듣고 있어요 심지어 교육자 중에도 화내고 불평하고 어디서 화를 냅니까 교회 안에서 화를 내요 얼굴을 붉여줘요 핏대를 내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온유함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보들이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무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걸 기억으로 받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요즘 신천지가 자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의 가치와 의미를 이 신천지 때문에 퇴색시키고 이 말도 잘 못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자기들이 이런 말을 이용을 해요 마기사단의 이 괴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에서 나온 새천지라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천지로 활동하면서 신천지를 탈퇴시키는 신천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는 새천지가 있어요 그렇게 신천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다가 이게 잘 안되니까 요즘은 위장을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붙여가지고 보니까 유튜브 다 뜨잖아요 사랑의 교회를 딱 그렇게 붙여가지고 일반교회처럼 기존교회처럼 하면서 지금 기존교회 신자들을 유혹을 하고 있다 신천지 새천지 앞으로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나와요 신천지가 얼마나 비슷한지요 신천지를 또 모르고도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압니까 신천지도 모르고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차용을 한다 해도 영적 본질에서 벗어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돼 있어요 12일자 신문에 국민일보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정윤석이라는 한국교회 2단 정보센터장 이에요 이분이 신천지 반면 교사 삼아 던지는 질문 5가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 있다 라는 차원에서 글을 썼더라고요 서로는 뭐라고 썼냐 보니까 한 청년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왔어요 아 2단이구나 빠져나왔는데 또 들어갔어 왜 또 들어갔냐 신천지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누구 따뜻하게 손 하나 잡아준 사람도 없고 그렇게 대화해 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아무런 거기에서 자기라 함께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간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이 정년시 용서씨가 왜 또 들어갔냐 이러한 줄 알면서 나오니까 아무런 무슨 나와 함께해 줄 도와줄 그렇게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알면서 이러한 줄 알면서 다시 들어갔다 왜 거기는 따뜻하게 해주고 대화해주고 만나주고 이런 많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의 반면 교사를 얘기했다 첫째는 우리 성경 공부는 재밌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침천기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는 재밌는가 반면 교사 삼아라니 자기들은 너무 재밌다는 저기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지금 젊은이들은 다 주로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반 이상이 없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안 와요 주일학교 말 것도 없고 청년들 대학생들 안 와요 지금 다 줄고 있는데 이 신천지는 3분의 2가 다 젊은 사람들 어떻게 되면 청년 대학생들을 꽉 쳐다보고 3분의 2가 젊은 사람들 아예 늙은 사람들은 포교 중에도 빼버리는데 50대 이상은 사용가치 없다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지금 청년들 젊은 사람이 없는데 신천지는 청년들 가득 찼다는 거예요 반면 교사를 삼아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신천지를 끌어간 동력이 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을 이걸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다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다 한 번 한 책 글소 중심으로 강의한 적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14만 4천 여기 들어가려고 죽기 살기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루에 잠을 어차피 유튜브도 하나 보니까 거기 빠져내던 목사 딸이 들어가가지고 대학에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그 집 내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집 내면 잠 한 시간 하루에 두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자고 일한대요 죽기 살기로 14만 4천 에 들어가요 그냥 우리 것처럼 억지로 해도 돼도 되고 안 돼도 안 되고 그런 자세가 아니래요 세 번째 가정과 교회는 참 사랑의 공동체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전지 빠진 사람들을 가족 중에 하나 있으면 끝까지 정말로 이 사랑으로 그 자녀를 그 자녀를 끊지내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관련 자녀들은 100% 다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참 사랑의 공동체인가 네 번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성도에 있는가 교회에 대한 사랑 이분들은 이분들은 신전지는 신전지 교회도 아니지만 이단집단이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교회죠 이 교회 생명을 누가 물어보면 이다하게 산다는 소용도 없고 생명은 그렇게 되어있어 다섯 번째 인생을 걸만한 도전적이고 가치는 길이 뭐냐 교회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걸만하고 도전적인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신전지는 뭐라 그랬냐 내 인생에 전부다 이러나온거에요 인생 전부다 우리는 시행시장 하다가 수 틀리면 딴 데 딴 교회 가도 되잖아요 가다가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신전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전부가 신전지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못 이기지요 진리 없으면 이길 수가 없지요 이단들이 반면 교사로 삼아라고 정윤서씨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 참고할 만이 있어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복음 진리 제대로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건 뭐 세계보험아 시간 문제지요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고 있어요 이들의 열정이 잘못된 건데 우리는 제대로 된 성경적 신앙 가지고도 열정이 없잖아요 이런 어린이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것은요 장차 이 말 영원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주어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축복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승리의 최고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습니다 가난한 땅 다시 말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정복한다 그 말이 세상을 정복한다 우리가 지금 땅 상사하라 그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내기 마시면 네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정인되라 이 땅 정복이에요 영적으로 땅을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 정복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연 가지고 이 땅에서도 헛이 참된 성리의 삶 현장 정복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적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10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온유한 자 이런 친구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려다 온유한 자 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정복의 축복과 함께 무엇보다 참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정적 온유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증거가 나와요 사람을 살리지 온유한은 사람과의 관계를 해보시키는 지름길이에요 온유한 자 사람과의 관계를 해보시키는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한 삶을 살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중적으로 사니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지 온유한 삶은 이중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외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삶을 살면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되어진 되어지는 축복도 저절로 되어지는 다 억지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 더 달라 할 게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온유한 자 이거 축복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애를 써서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가는 현장마다 원리스에요 원리스 이게 특징입니다 온유한 자는 원리스에요 어디든 어딜 가도 적이 없어 적이 무조건 그냥 울렁뚱땅 그냥 그렇게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자 이게 전도에요 그렇지 교회 부흥이 되고 기관 부흥이 되고 지역 부흥이 되는데 그 지도하는 교육자 그 기관장 그 부흥되는 그 지역 그 기관은 특징이요 온유한 자들만 모여서 그래요 온유한 자가 아니면 부흥이 안됩니다 되는 같은데 어느 날 와라 무리져버려요 다 찢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영계 모든 성도들 성경적 온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생명 살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정거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이여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6절 봅니다 어이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네 번째 행복 비전은 어이여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다 일반적으로 어렵다 하면 옳고 바르고 정직으로 또 어리가 있는 이 의리 의리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의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의라는 이 의 하나님이 의로 여겨진 것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롭고 어리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로 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는 뭐예요 의 성경이 말하는 의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의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거시를 통해서 뭐예요 구체화 됐어요 장시의 3장 사건으로 타락한 인간을 실제로 하나님이 없이 살았는 인간 이 장시의 3장 이후의 인간 의라는 게 없어요 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서 3장 협제로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리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사의 64장 사제를 보면 물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의가 뭐냐 전의 성경에는 더러운 옷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누더기 인간이 그냥 어렵게 살려고 사내가 돌을 닦고 수도한다고 또 뭐 수집장가 가지 않고 그냥 돌을 닦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 더러운 누더기 다 그랬어요 사람의 의라는 게 그래요 저 산에 도 닦고 있는 도인이나 저 창지촌의 창녀나 똑같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의는 인간의 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누더기 돼요 죄인된 인간이 가진 의는 가치 없는 거짓된 의요 인간의 더러운 척 착한 척 그거 다 가짜예요 더러운 누더기 아무리 무슨 말입니까 어렵게 살려고 해도 어렵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그게 뭐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 요즘 지구지원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진짜 속고 속이고 있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탁 남다른 옷을 입고 공항 같은 데 가면 플랫폼 가면 있잖아요 딱 머리 탁 까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도복 입고 무슨 신부복 입고 교황복 입고 나는 달라 너희들하고 그 종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의뢰 자체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헛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의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의 그 의가 바로 뭐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 로마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십자가 대속 부활이라는 은약의 여정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두가지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자 의로운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약의 여정 속에 참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어려운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인간은 어려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인으로 모셔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인으로 모시고 그들을 그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상태 의로운 자 내가 훈련받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몸된 괴를 잘 섬겨야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이 무슨 말 하든지 말든지 예수 때문에 내가 불신자들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불신자 기준에서 볼 때 언약 잡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깊이 알아가는 그런 상태 어려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뭘 준다 배부름의 축복을 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그야말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배부르게 해주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걸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10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10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군피파여 줄을지라도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육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이여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풍성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분 맡은 자들 특별히 교회 중추직인 역할을 하는 분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봉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오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말씀입니다 이걸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서론적인 것으로 줄인 사람은 만족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줄인 사람은 모든 것에 배부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쓴 저자 미국의 스트레스 치유상담가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민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욕망지향적 인생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욕망지향적 인생관 무슨 말입니까 갖고 싶은 것을 추구 하기 위해서 그게 올인해서 맞추고 살다가 갖고 싶은 거 가져요 이루어요 그리고 또 또 목표 지향적 문제 또 만듭니다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확 심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릅니다 또 끝나고 나면 또 목표 지향적인 걸 또 하나 만듭니다 그걸 향해서 열심히 욕망지향적 인생 욕망을 이루기 자기 욕망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죠 아 이건 꼭 필요해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것만큼 이루지야 내가 편안할 거야 나름대로 다 욕망지향적으로 만들어요 만들어놓고 그걸 이룹니다 또 만듭니다 이룹니다 또 만듭니다 계속 추구해 나가는 여기는 뭐예요 결단코 만족이 없는 삶이다 남는 거 뭐예요 과도한 욕망 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해서 마침내 불행하고 질병으로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욕망지향적 인생을 살다가 끝도 없는 욕망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온갖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소비하고 소모하고 막 교회 이런 이런 걸 너무로 그냥 시간 나무하고 안 하면 말고 이용이나 하고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놓고 예수님 또 별 수 없다 그렇습니까 뭐를 하기 전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중심이요 중심 마음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뭘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그 마음 자세가 바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나를 향해서 돼 있나 이걸 보는 거지 기도 좀 했다고 봉사 좀 했다고 조금 부분적으로 행거까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 있어요 중심이 중심이 세상 끝으로 아무리 쳐오려고 해도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욕망 지향적인 인생 살지 마세요 오늘부터 어떤 이유로 어떤 변명을 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요 그게 엄청난 욕망과 스트레스가 결국은 불행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추구하고 추구해도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행복과 풍성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아냐 안다고 하지만 그 높이 아냐 그 깊이 아냐 그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라 구원은 예수 믿으면 끝나요 왜 신전지가 잘못됐나 예수 믿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끝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나 강도나 누구나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순간 끝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럼 그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예수 필요도 없는데 매일 써야 되는 게 다 종교거든요 다 사기꾼이거든요 예수님 끝나야 돼요 예수의 믿고 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끝나야 돼요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 끝났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비밀을 점점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이 내 영혼이 주님과 더 가까이 내 영혼이 점점점점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 속에 있는 비밀 그 보아 그 맛 그 능력 여기에 목마름과 줄임이 시댄다 이게 의의를 위한 사안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요 현재 시제로 나와있어요 이 말은 한 번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이에요 지속 지속 다 지속 예수의 믿는 거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훈련 받으면 훈련을 받을수록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은혜가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 밖에 없죠 환경이 하나님 그렇게 변하게 만든 모든 걸 하나님 축구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상 영적 상태를 건강한 사람은요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늘 목마르고 굶주림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냥 어떻게 하든지 훈련 받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덕이 빨려고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면서 증가에 권하고 영적 주림과 목마름 영적 건강한 사람 가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기다려주고 식사세정 기다려주고 맛있어 밥 먹을 때마다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 삼세기 밥도 다 못 먹어 소화도 안 돼 그리고 밥시간이 즐겁지도 기다리지도 안 해 소화가 안 되니까 맛을 물으니까 병든 사람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랩런터들부터 모든 우리 영 가족들 영적으로 늘 목마름과 주림이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리워 그의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일평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이거를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글씨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아 글씨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감추어진 이 보아 지혜 지식 이거를 말하지 여러분이 체험하고 내 걸 가지고 소유하고 보금의 선한 영향을 입혀나가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령으로 본당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처럼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행복 비전 시민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그런 보금의 생대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의 성도들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참으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갈급하고 목마름의 우리 성도들의 이 영혼 상태를 보시고 조금도 부당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요한은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이 소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